초밥 없어 초밥도 서쪽 라인으로 아무도 안보이고 있어? 응? 아니야 초밥이 안써 초밥도 초밥은 남아 둘 다 돌려볼게 아마 왼쪽 오늘 딱 걸쳤어 바깥집일거에요 바깥집 형에서 가까운 집 이거 노란색 2층 건너편 집에도 하나 있어 걸어가는 애 간다 간다 오빠 태우고 가야지 갈? 가고 있어 태우고 가 갈게 제가 타러갔어요 보고 나이스 갈게 갈게 쓰나 쓰나 가요 가야되요 어 그냥 가자 파밍하다가 죽겠다 탔어 가자 오머 이리옵소 엄막포즈에 있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엄막포즈 내가 풀었어 안전한 두zin님 들어와요 아니면은 이걸 내가 이거 쓰고 내가 이거 쓸게 하핳 아 굿두 지구백... 어... 레코드 오른쪽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거든 눌러봐 눌렀어 그러면 창 하나 뜨지? 너가 제일 많이 쓰는 프레임은 뭐... 세 가지를 여기다 넣는 거야 메뉴 세 가지를 30... 나는 30프레임, 22프레임, 60프레임 이렇게 해놨거든? 그냥 보통 30쓰니까... 30프레임 어 다시 30 60, 22 오케이 오케이 30, 22, 60이야? 어... 어... 뭘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겼다! 그 다음에 밑에 폼 차소리 70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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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오는 중 풀스쿼드 풀스쿼드 언덕 위 언덕 위 내렸어요 내렸다 내렸다 100방향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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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뒤 뒤 뒤 뒤 나야 나야 이곳 나야 이곳 나야 박는다 하나 더 있어 있다 1평치 1평치 하나 들어왔어 기절 안 끝났는데? 1평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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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끝끝끝 아니 와 와 와 그냥 파작촌 일단 붙어 2층에 푸까요? 네 1층에 없고 옆목이야 아니 반대쪽에서 와 옆목 치고 있어 어 가볼게 돌아가 돌아가 이제 돌아가 돌아가 위에 돼 있고 60방향 언덕에 있어요 응 온다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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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차를 막았어 안을 가지 하나 기자 왼쪽 귀 제가 볼게요 컷 컷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쟤네 왔다 아 쟤네 차 쏠 때 우리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담벼락쪽 확인 그리고 언덕에서 아 나 이거 죽일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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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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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어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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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